안녕하세요. 꿀팁드림TV입니다. 이번주 화요일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의 유튜브 목표를 설정해 보셨나요? 목표 설정이 어려우신가요? 구독자님들께서 제 채널의 정보란에 연락주시면 특별한 문제점 없을시 아주 쉽게 몇자만 기입하면 목표 설정할 수 있는 엑셀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채널 맞춤 설정 중 일부 레이아웃입니다. 오늘도 유카운측에 의거하여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동영상을 스마트폰으로만 업로드하고 계시고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맞춤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시거나 알아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언제 가장 좋은 것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이 맞춤 설정 기능을 알고 설정을 제대로 잘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못하고 일단 시작부터 하는 분들이 많으시니 지금이라도 이 동영상을 시청 후 꼭 설정을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설정을 잘해 놓으신 분들은 잘하셨고 다행입니다. 어디서 스마트폰에서도 일부 기능 설정은 가능하지만 제한되어 있으니 가급적 PC 버전에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립니다. 무엇을 유튜브 회사에서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기능이니 적극 사용하라고 만들어준 채널 맞춤 설정 기능입니다. 어떻게 유튜브 스튜디오에 로그인합니다. 왼쪽 메뉴에서 수익창 출바로 아래에 맞춤 설정을 선택합니다. 위쪽에 보니 레이아웃 브랜딩 기본 정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먼저 상단 좌측의 레이아웃 페이지를 탭합니다. 이 탭에서는 채널 예고편, 추천 동영상, 채널 섹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맨 위쪽에는 주목받는 동영상이라고 적혀있고 채널 홈페이지의 상단에 동영상을 추가합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동영상으로 시청자는 채널에 대해 어떤 채널인지 느낌을 알아보고 구독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에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한 콘텐츠가 포함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채널 예고편에는 광고가 게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두 개의 트레일러가 있는데 위쪽에는 비구독자 대상 채널 트레일러이고 이곳은 아직 구독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채널 미리 보기를 공유하는 곳입니다. 여기 추가를 클릭하고 채널 예고편으로 사용할 동영상을 선택합니다. 게시를 클릭하면 됩니다. 바로 밑 두번째는 재방문 구독자 대상 추천 동영상이며 채널 홈페이지로 이동한 재방문 구독자가 시청하도록 내 동영상 또는 유튜브에 다른 동영상을 소개할 수 있는 곳이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추가를 클릭하고 추천할 동영상으로 사용할 동영상을 선택합니다. 게시를 클릭합니다. 채널 홈페이지의 레이아웃을 최대 12개의 세션으로 맞춤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레이아웃은 사전 구성된 4가지 섹션이 표시되는데 공개로 설정한 슈츠 동영상, 업로드된 동영상, 생성된 재생 목록, 구독 섹션이 표시됩니다. 여기 추천 섹션에서는 그동안 게시되었던 동영상들을 시청자들이 보기 좋게 상품을 진열해 놓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섹션 추가를 클릭합니다. 스크롤하여 콘텐츠를 선택합니다. 여기 동영상을 선택하면 업로드, 인기 업로드, 짧은 동영상, 현재, 과거, 미래의 실시간 스트림이 강조 표시됩니다. 재생 목록 선택하면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재생 목록, 내가 만든 재생 목록이 강조 표시됩니다. 채널 선택하면 구독 및 추천 채널이 강조 표시됩니다. 게시를 클릭합니다. 이미 업로드 되어 있는 동영상을 필요에 의해 변경이 필요할 때는 오른쪽 세로로 정렬된 점 3개를 클릭하시고 변경 또는 삭제가 가능합니다. 웨이아웃 설정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채널의 동영상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브랜딩, 기본 정보 페이지도 맞춤 설정해 보겠습니다. 웹, 유튜브 회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각종 기능들을 잘 설정하고 사용한다면 더 큰 채널로 성장할 수 있고 또 그 기능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졌습니다. 채널을 더 성장시키려면 꼭 필요한 기능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동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맞춤 설정 중 브랜딩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